마지막 남으신 분에게는 약간의 변칙이 될까요? 저희가 최선을 제시하면요 빠르게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출근을 하시면 되지만 마지막 남으신 분에게는 약간의 변칙이 될까요? 모자! 먼지! 마중! 뮤직! 모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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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배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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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받아가시면 돼요 아 이게 모자! 수상은! 민희야! 아리나! 민희! 민희! 민희야! 보수! 감상! 수술! 강수! 귀신! 극사! 배슬! 고생! 참 잘하는데? 감사! 사 네 교우사 네 수 고수 고시 네? 고시 네 아! 감사합니다 고사 평사 금수 이거 왜요? 아 잠 깨느냐 네 감사합니다 소모 소모 소망 사망 세모 소망 신나? 뭐지? 수왕 실망 잉어 네 우유 우왕 유왕 요요 오이 잠 깨시라고 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드시면 돼요 나중에?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 먹는 거 아니죠? 네 감사합니다 우이 우유 우유 아잉 아잉 야유 우이 유 유 우유 고생 고생 잠 깨시고 다음부터 중국 멤버가 있습니다 어이 네 네 호구 어떻게 IM 네, 돼요. 안 들어가세요. 네, 돼요. 안 들어가세요. 네, 돼요. 안 들어가세요. 예, 돼요. 마지막으로. 우유! 오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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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했습니다. 오잉했어요? 왜 기억이 안 나지? 오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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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! 예인! 도배! 국병! 방법! 도배! 도배! 바비! 광벽! 좋은데 지금 마지막이니까 약간의 벌칙? 사랑해! 오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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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